인생님 을 산책 갈까요? 산책 갈까요? 복자씨 산책 갈까요? 복자씨 산책 갈까? 산책 갈까? 산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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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들었어? 산책 갈까? 우리 산책 가자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일단 두 개child 집사2장 집사2장 앉았다? 복자 앉았다요? 앉았다요? 일로와요 어? 일로와 아가오 복자야 잠깐만 복자야 복자 그렇게 하고 갈 거 아니잖아 그치 애기야 다리 한쪽만 더 놀자 그럼 안가 산책 안가 가지마 복자 산책 가지마 언니 산책 안간다 복자 산책 가지마 복자 그거 풀어 안갈 거야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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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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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한번 가봐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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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기 쉬운걸 복자 삐졌어? 알겠어 산책하자 산책하자 공기 가자 굿 애들 길걀 inent 그룹 物 국물 국물 물 물 무 물 물 아이고 이뻐, 복자 그만. 그만 올라가, 그만. 일로와.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